채우려 하지 마세요. 권고 박정현 아홉을 갖고 있으면 열을 채우려 하기에 늘 쪼들리고 여유가 없으며 불안하고 바쁜 것이랍니다. 채우려 하지 말고 지금이 최상이라고 생각해 보시죠. 내 마음에 당장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인생은 저절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.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기에 못 깨닫고 욕심 부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니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소원하오며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땡겨진 한글자막 by 한효정